막상막한 접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기대되는 게임입니다. 파이팅! 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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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! 우리 타국 전사들이 기운을 내고 정말 파이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 이곳, 고향 땅에서 응원쇼를 펼쳐보는 거죠. 저기 계시는 다섯 분들이 심사위원이시고요. 저분들은 웃겨야만 합니다. 자, 훈장하고 오겠습니다. 대한민국이 좋아서, 대한민국으로 귀한 제 친구, 쌤을 소개합니다. 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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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요, 쌤! 쌤! 대표 선수 이지현 이지현! 상대방 선수! 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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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만원의 행복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, 심판! 네! 네! 만원! 다 웃었어, 다 웃었어. 잠깐만. 김현철 씨,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선 이게 훨씬 보기 좋은? 이건 뛰다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잘생겼어요. 단정해 보이죠, 사람이?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를! 돌아보세요! 2대1로 승깁니다! 자 중간 점검 결과 게임을 통해서 2대1로 우리 김혜진 씨가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역전 우승이죠 역전 우승 하나는 말이죠 별량이 오케이 자 또 하나는 미모의 이지현 씨가 4번 5번 자 두 분의 잔액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8200원 대 7500원 별의 잔액이 700원 더 많은 상황 자 그럼 김현철 씨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해주십시오 일단 별의 눈치를 한번 살피고 잔액 교환 선택 아유 아유 그렇게 만져봤어 이미 바꾸신 거예요 이미 바꾸신 거예요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둘 셋 잔액 교환으로 무려 700원의 이익을 본 김현철 별량 8200원 김현철 씨 7500원 울고 싶어 우리 양당님 학습 회사 국물이 sted 국물이 짜장 respectfully 저희가